7강 7강만 하면 돼 네 문제 남았어요 부교제는 이번에 부교제는 8강 빼놓고 다 내용이 쉬워서 조용해 해송군가 영어는 시험 공부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제일 좋은 학교라고 했지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 다른 학교는 영어 시험 헬이야 헬 범위도 천하개 많고 지저분하고 방문이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이 충격을 좀 받았나보죠 점수에 이번에 좀 많이 좀 쉽게 좀 줄였더라 웬일로 지칭 대상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원래 문제가 이래 이 문제는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지칭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속도 계약이라 정독을 해야 되는 문제 원래 문제는 일단 낼 수 있는 것 내용일치 문제로 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내용일치 업 업 자 수능이 나왔던 문제 밑줄 친 he is 강 아린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 정독을 하되 얘들아 정독을 하되 정독을 하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냥 스탑을 하시는 거예요 보자 첫 번째 문장 내 책상 내 책상 위에 전치사구 목적어야 전치사구 목적어는 수식어라고 그랬지 100번 넘게 얘기했어 어? 그럼 주어가 없네 is가 동사인데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동사 앞에 주어가 없을 때에는 주어가 어디 있어? 동사 뒤에 있는 거야 주어는 무조건 동사 앞에 아니면 뒤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주어 주어는 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동사 앞에 주어가 없다 그럼 주어가 동사 뒤에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도치라고 부르는 거지 inversion 그럼 왜 도치가 일어났냐 도치가 일어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기억나? 주어가 명사하고 동사는 자동사인데 앞에 부사가 있는 거야 앞에 부사가 있어 문장의 앞에 그 동사는 자동사야 주어는 명사야 이렇게 선박자가 다 갖춰질 때 도치가 일어난 주어가 만약에 대명사야 그럼 앞에 이런 게 있어도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 자 주어가 명사하고 앞에 부사가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야 그래도 역시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 주어가 명사 동사가 자동사야 근데 앞에 부사가 아니라고 행용사 같은 게 있어 그래도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될 때 도치가 일어나는 건데 도치가 일어난 거 그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 스위치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이즈냐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주어가 뒤에 있다고 했지 어픽쳐 단수지에 이즈가 맞죠 내 책상 위에 있다 여기가 사진 하나가 사진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사진 하나가 72세 쯤 숫자 뒤에 오하소는 뭐뭐 쯤 그 말이야 나이가 72세 쯤 된 우리 아버지의 사진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내용을 지장할 가능성이 있어 응? 이 인은 착용의 전체사야 뭐뭐를 입고 뭐뭐를 입고 입은 채로 할 때 인이라는 전체사 쓰는 거야 그의 페일블루 퍼자마 페일은 뭐야 원래 창백한 그 말이지 창백한 파란색이란 건 뭐야 얘들아 창백한 파란색은 옅은 파란색이지 그치? 이제 페일은 옅은 아주 그냥 대답 들을게 안 해 하이튼간 아 진짜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 어? 비는 시간만 되면 그냥 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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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업만 시작되면 그냥 완전 입을 다 닫아 옅은 파란색 퍼자마 퍼자마가 뭐야? 잠옷이죠 어? 옅은 파란색 잠옷을 입은 채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분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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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싱 춤을 추면서 다른 형태 안 돼 여기 무슨 댄시즈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투 댄스 이런 거 안 돼 춤을 추면서 누구와 그의 그레이트 선이 손자인데 거기 그레이트가 폈지 그 뭐야 순자의 아들이야 그걸 뭐라 그래 증손자라고 부르죠 증손자 내용이 나오는데 증손자 그러면 증손자가 뭔지 몰라서 또 헤매라 어? 그러죠 어? 그니까 할아버지의 아빠를 뭐라 그래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의 아빠를 어? 마찬가지야 어? 손자의 아들을 증손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의 증손자인 브랜든과 함께 독격이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야? 그는 그는 아빠지 뭐야 우리 아빠죠 원래 문제와 그대로 나오진 않은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그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My father 우리 아빠가 바로 이 히즈란 말이야 필자가 아버지를 지금 추모하면서 쓴 글이야 그의 증손자인 브랜든과 함께 춤을 추면서 옅은 파란색 파자마 바람으로 어? 그 당시 그 사진 나이가 72세쯤 됐단 말이야 그 사진에서 봤을 때 72세쯤 된 우리 아버지의 사진이 내 책상에 있다 아버지를 지금 그리면서 추모하면서 쓴 글이란 말이야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에 지금 젖어 있는 거야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춤을 추고 계신다 사진 속에서 wide green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그린이 뭐냐면 얘들아 그린은 이렇게 웃는 거야 어? 싱긋 웃는 거야 소리 내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씩 웃는 거 있잖아 선생님 입이 작아가지고 어? 쫙 이렇게 입 입꼬리가 귀까지 딱 이렇게 와 있는 거 있잖아 배우 이정재 알아? 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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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 어때 그런 웃음이 그린이야 알았니? 어? wide green이니까 아주 한박 웃음이라고 뭐라 해야 돼? 그의 얼굴에 이렇게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증손자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요 히스도 역시 누구야? 우리 아버지죠 홀딩 얘도 분사하고 홀딩 홀드 온투가 이렇게 꽉 쥐다 꽉 쥔 채로 그 어린 아이의 손을 꽉 쥐 채로 얼굴에 이렇게 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로 춤을 추고 계신다 그럼 사진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홀딩 해야돼 여기 만약에 어? 과거 분사 헬드 아니면 이걸 동사로 홀즈 주어가 삼위치 단수니까 이런 거 틀리는 거야 여기 동사보면 안 돼 여기다 동사를 쓰고 싶으면 엔드로 쳐야지 엔드 홀즈는 괜찮아요 그냥 홀즈는 안 되는 거야 헬드 안 되고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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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꼬마 그 어린 꼬마는 브랜든이죠 그 어린 꼬마의 손을 잡은 채로 꼭 잡은 채로 얼굴에 어? 만면의 웃음을 가득한 채로 정말로 춤을 추고 계신다 브랜든은 내 조카의 아들이야 내 조카의 아들 니스가 조카 조카 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조카 딸 그걸 질녀라고 해 내용인치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구글을 더 못하니까 조카 딸을 질녀라고 하는 거야 브랜든은 내 조카 딸의 아들이야 내 조카 딸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랜든이 우리 아버지의 친증손자도 아니네 그치? 브랜든은 내 조카 딸의 아들이야 나오면 내용인치가 나올까 해서 제일 커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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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인치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오빠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브랜든은 내 조카 딸의 아들이다 그래 사진상에 그때 아마 여섯살에서 일곱살쯤 된 그래 when this picture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사진이 찍는 거야 찍혀져야죠 수동텔 써야죠 was taken was taken took 하면 안 돼요 사진이 찍었다가 아니라 찍혀졌다죠 이 사진이 찍혀졌을 때 여섯살 또는 일곱살쯤 아마 여섯살쯤 또는 일곱살쯤 된 내 조카 딸의 아들이었다 He is doing the best 그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그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누굴 위해서 a little guy 어린 그런 꼬마 이 어린 꼬마가 누구야 브랜든이고 저 희는 그럼 누구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 사진 속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되었어 어린 꼬마를 위해서 그러나 대체로 그 요게 답이었죠 요 He가 바로 브랜든이었다 요 He가 그 답은 원래 문제의 답은 3번이었죠 하지만 대체로 그 브랜든은 그저 그저 거기에 서 있었대 할아버지가 손잡고 춤추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고 할아버지는 덩실덩실만 막 춤추는데 얘는 6살짜리 7살짜리는 그냥 이 노인네 뭐 하는거야 가만히 서 있는거야 왓츠잉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빠를 지켜보면서 사진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사진상으로 우리 아빠는 72세쯤 된 노인네가 아주 기뻐가지고 씩 웃으면서 어? 어 내 조카 딸 아들 브랜든을 데리고 막 덩신없이 춤추는데 정작 이 아이는 그저 이렇게 모험하니 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거야 증조할아버지 얼굴 왜 증조할아버지 내 왜 증조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분사하다 왓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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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잉트 왓츠잉트 왓츠잉 왓츠잉 동사 안 돼 왓츠잉 왓츠잉 이 문제에 견제분사가 많이 등장하잖아 댄싱 홀딩 왓츠잉 왓츠잉 이렇게 접속사야 대니아란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그 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니아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어피어는 심의 뜻이란 말이야 심 동사랑 어피어 동사가 뒤에 대절이 나오죠 그 대절은 진주어에 해당한다고 했어 그래서 주호자리에는 가짜 주호가 있어야 돼 적어도 대니아란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 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앞에 위에서도 그렇잖아 춤추고 있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손에 손 붙들듯이 할아버지 말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올려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맨발이셨어 잠원이고 계시니까 맨발이시겠지 뭐 배어가 뭐야 배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말이야 배어 핀은 맨발이고 배어 핸은 맨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맨발 차림이셨다 네 한쪽 발은 그치 한쪽 발은 공중에 한 채로 지금 빙 생각되면 분사하고 뭐냐 한쪽 발은 높이 공중에 된 채로 춤추는 거니까 맨발이 한쪽 발은 아 아 이거 다 오는 게 다 오는 게 어? 다 오는 게 한쪽 발 한쪽 발은 공중에 높이 된 채로 어? 엘지 뭐 하면서 그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킥 발길질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맨발로 음악에 맞춰서 한쪽 발 이렇게 다 오는 게 다 오는 게 이렇게 킥은 발로 찼다잖아 투더미스 음악에 맞춰서 I know 나는 알고 있어 without 전지사죠 ing without ing 전지사 다음에 ing 소라 having been having been 어? 완료동명사네 완료동명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얘들아 완료부정사 지난 시간에 했죠 완료부정사랑 완료동명사는 완료동사 어디 있잖아 어떨 때 쓰는 거야? 동사보다 전에 있었던 일일 때 난 지금 알고 있어 거기에 있지 않고도 without ing 몸하지 않을 거야 지금 사진을 보고서 얘들아 사진을 보고서 지금 어? 필자가 아버지를 지금 추모하는 거잖아 근데 필자가 그 자리에 없었나봐 내가 거기 있지 않고도 지금 알고 있는 건 내가 사진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현재야 사진 찍었던 건 과거잖아 그치? 그쵸? 전지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를 쓰려고 보니까 이 동명사가 주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완료동명사 쓴 거야 without being 하지 않고 without having been there 한 거야 being 해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적은 틀린 거예요 시제가 틀렸으니까 having been having been 이 문제는 내용 일치하는 문법이야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도 나는 알 수 있다 난 알고 있다 what song?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그가 우리 아버지가 춤추고 있는지 dance to 뭐에 맞춰서 아까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서 to what song 어떤 노래에 맞춰서 우리 아빠가 춤을 추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18번이 있었나 보죠 그치? 내가 18번이란 말 알아? 어? 자기가 좋아하는 favorite song을 18번이라고 부르지 그럼 왜 18번이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어? favorite song을 18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이 to라는 전지사의 목적을 그런 거 what song 어떤 노래에 맞춰서 그가 춤을 추고 있는지 우리 아빠가 춤을 추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없었어도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춤을 출 때 늘 어? 이렇게 추시던 어? 틀었던 노래가 있다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 필자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대 우리 아빠가 어? 그때 그 사진 속에서 어떤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이 그것 그것이 가르치게 바로 그 what song이죠 그것이 가르치게 바로 그 노래란 말이야 여기서 순서가 나온 다음에 뭘 문장 지시오가 나왔어요 대명사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 사진 속에서 어? 춤을 출 때 들었던 음악이죠 사비 그 노래는 그 노래 요리 쓴 대명사야 그 노래는 바로 one o'clock jump 한시 정각에 점프 띠띠기 노래 제목이 그 노래는 한시 정각에 점프하기 누가 부르는 노래야? 베니 굿맨 재즈 아티스트야 베니 굿맨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한시 정각에 점프하기 이란 노래였대 그거에 맞춰서 덩실덩실 점프한거지 뭐 everyone 모든 사람 in the picture 그 사진 속의 모든 사람은 everyone은 every가 들어있잖아 so many know every가 들어있으면 3인칭 간수야 it's smiling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웃고 있는 중이다 자 이 문제를 그냥 던져주려면 얘들아 이 문제를 에휴 냅다 맞춰라 점수 진력을 낸다면 분위기 문제를 내겠죠 분위기 어때?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 festive라고 하죠 festive cheerful cheerful cheer가 흥이야 흥으로 가득 찬 흥겨운 festive 축제 분위기 exciting exciting가 들뜨게 하잖아 들뜨게 하는 이런게 이 그래 분위기죠 분위기는 썰어가 아니라 고르는 거니까 이런 거 고르면 돼 페스티브가 페스티벌의 횡용사 페스티벌이 축제잖아 축제의 축제 같은 취업을 흥겨운 exciting 분위기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내는 거야 삽입 아까 이시가리켓 이시가리켓이 바로 저 왓송이야 문법 아니면 내용일치 나올 거야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럼 50%야 반이 반이지 뭐 나온다면 내용일치랑 문법 내용일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거야 증손자 진려 이런 단어 알아도 진려가 좋간따리야 어